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므론의 물류로봇을 활용한 대형 원형 원자재 반송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물류로봇 원형 원자재 반송 솔루션은 총 4단계인데요. 첫 번째, 원자재 AMR 도킹 및 출고 개시 먼저 고중량의 원자재를 도킹하여 출고를 개시합니다. 이번 솔루션의 경우 원형 이송물을 안정적으로 적재하여 이동하기 위해 유자형 구조의 탑 모듈 기구를 적용했답니다. 두 번째, AMR 자동문 연동 통과 오므론 AMR 물류로봇은 기존 자동문과 연계해 장애물 없이 자연스럽게 문을 통과합니다. 오므론 모바일 로봇은 앞뒤 센서, 레이저 스캐너, 프런트 범퍼 등으로 더욱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세 번째, AMR 엘리베이터 연동 이동 게다가 오므론 AMR 로봇은 자동문뿐만 아니라 기존 엘리베이터와도 연동하여 수직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원자재 적재 및 출고 완료 마지막으로 고객 니즈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한 적재 스테이션에 원자재를 적재하면 출고가 완료됩니다. AMR 물류로봇 원형 원자재 반송 솔루션으로 작업자 피로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답니다. 대형 원형 원자재를 흔들림 없이 반송하는 물류로봇 솔루션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면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문의를 남겨보세요.